루니와 펜디 채널입니다 오늘 루펜가족 여행왔어요 펜디는 펜션 여기저기를 탐색하고 있네요 궁금한게 많아요 거울이 신기한지 루이는 거울을 보고 있네요 수건으로 턱을 놀이에 신난 감기고 수건을 빼서 보겠다고 협동작전을 펼쳐요 금강산도 식후경 한참을 뛰어 놀았더니 배가 고파요 펜디는 1분도 안되어 싹 비웠네요 밥먹고 tv를 보며 잠시 휴식중이에요 휴식후 목도리로 낚시놀이를 유인합니다 펜디가 낚시에 걸렸다 한참을 뛰어 놀았는지 루이가 졸린가봐요 여행지에서 가까운 애견카페에 놀러왔어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애견 유치원 여기 저기에서 냄새를 맡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위 엔힍 bun 펜스 엔힍 Until the last 15뒤 엔힍 수 있게 배가 부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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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